여기에 말소 등기가 나오거든. 그럼 제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등기에 항상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원칙은 시험에 출제를 안 해. 공동신청이에요. 그럼 예외가 단독이에요. 예외가 직권이에요. 그럼 이 단독이 나오고 여기 직권이 나오거든. 단독은 출제이니 시험 문제를 할 때는 이렇게밖에 문제를 안 돼요. 다음 보기에서 책 넘기지 마세요. 이것만 보고 있으세요. 시험에 나올 때는 보기에서 보기에서 이렇게는 문제에서 이렇게 냅니다.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것밖에 시험에 대한 안 돼요. 그러니까 단독은 말 그대로 권리도 혼자밖에 없으니까 의무자를 물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대한 안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 직권말소는 공부를 요구한다. 요구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법에서 직권말소는 7개가 나와요. 7개가 나올 때 1번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할 위반이거든. 그럼 이거는 이 두 개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이럴 때 자,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가 있거든. 그 각하사유가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거든. 그럼 11번까지 있었을 때 두 개로 나누는 거래요. 두 개로, 두 개로, 두 개로. 하나가 1호, 2호고 하나가 3호부터 11호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1호, 2호, 3호부터 11호의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자, 풀이할 때 이랍니다.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문제될 거 있답다. 없죠? 없죠? 그런데 각하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실행해버린 거예요. 제가 항상 애들 때 미성년들은 나이트그룹에 입장할 수 없거든. 입장 안 시켰어. 이게 각하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들은 나이트그룹에 입장할 수 없는데 입장을 시켜버리는 거라. 그게 각하사유인데 각하를 시키지 않고 등기를 실행을 해버린 거예요. 했다면 그 각하사유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무조건 무효니까 당연 무효됩니다. 그럼 가장 쉬운 애로 관할 위반이거든. 그럼 내가 김포에서 집을 샀다면 김포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면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설사 등기관하고 민원인하고 짜고 짜고 등기를 해도 그건 무조건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시험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할 수 있는 대상을 신청해야지 없는 대상을 신청하면 등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세 가지를 만들 수 있거든. 처음에 일단 보세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1호, 2호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에 직권으로 지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이거 해놓고 등기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9개가 있잖아요. 이거는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쉽게 해버렸다면 해버렸다면 이제는 실체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실체관계.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뭐로 한다? 그러니까 유효이기 때문에 말소를 할 수가 없는 거. 유효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면 뭐가 된다? 뭐야? 그럼 항상 시험 문제는 이거, 이거 4개 쓰고 이 밑에서 1개를 쓰는 거예요. 맞다, 맞다. 그럼 밑에서 1개 쓸 때는 항상 9번을 쓰는 거예요. 그럼 9번을 쓸 때는 이걸 자를 씁니다. 위조, 이걸 자를 쓰는 거예요. 위조, 위조. 그러니까 가장 쉽게 작년에도 여기서 시험해 놨거든. 두 개를 내면은 이겁니다. 위조된 인감 증명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어. 그럼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거든. 답은 이겁니다. 위조된 인감은 인감이 쓸모없는 거예요. 그럼 쓸모없는 거라는 것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안 들어와도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읽어야 됩니다. 위조된 인감은 위조된 것은 쓸모가 없는 거지. 맞아요? 그럼 쓸모가 없다는 것은 위조된 인감이 들어왔다는 것은 인감 증명에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안 들어왔다는 말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안 들어와도 등기는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칠판을 볼게요. 1번의 소유자 갑이거든. 그럼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그럼 매도인에 인감 전부 해야 되거든. 했어 했어. 그럼 등기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인감이 위조된 인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각하를 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각하 안 시켜 등기를 해버렸다. 해버렸다는 게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인감을 제출해도 누구다? 을. 안 해도 누구다? 을.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럼 이 등기는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본인을 직접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을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정보를 제출하고 주민들은 등초본을 제출하고 각종의 허가동의 성낙서를 제출하느냐. 그거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등기는 바로 됐다 안 됐다. 이거를 무효로 할 필요는 없지.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조된 인감 딱 나오면 무조건 유효다 무효다. 그러면 위조된 개명허가서가 왔어. 앞에 위조가 킵니다. 개명허가서가 왔어. 그것도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그럼 항상 위조자가 들어오면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안 들어와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는데 등기는 바로 되었으니까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걸 가져가.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거든. 그럼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 출제인이 물을 때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제발 들어볼게요. 출제인이 물을 때 세 가지 각도에서 묻거든. 하나는, 하나는 이랍니다. 각하, 사유, 이다, 아니다. 이래 묻겠죠. 하나는, 하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것이 아닌 경우에,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래 물어요. 세 번째는 직권으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래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묻더라도 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래 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말은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이걸 전부 다 찾아내려요. 우리 앞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죠? 한 장만 더 넘겨보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등기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자주 언급을 했거든. 이거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있는데 각하, 사유에, 보세요. 해당하는 것, 하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그럼 사건이 다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것을 찾아라, 이 말. 그럼 여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뭐하는 것, 없는 것.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것. 그럼 등기간이 직권으로 말수할 수 있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뭐다? 없는 것. 직권으로 말수할 수 없는 것은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냈다, 해체. 그래 딱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해결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등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래요. 자, 옆에다가 118페이지, 지난주에 아마 적어줬을 텐데.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털릴 사람 아무도 없지. 이거는 조금 있다가 가등기를 배울 겁니다. 배우는데 잠깐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은. 자, 제 말을 들어볼게요. 잠깐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잠깐 한번 이해를 해본다면은. 자, 이래야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갑하고 을하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자, 누구 이름으로 가등기 했다? 을. 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를 1월 2일 날 했다. 이 말.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가등기 해줘도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아니면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2월 1일 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거든. 해주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거든. 그러면 이 등기부상에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병.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을. 그럼 을이 이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본등기는 3월 1일 날 했다. 이 말. 그럼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가등기는 매월 며칠 1월 1일. 본등기는 매월 며칠 3월 1일. 이거는 매월 며칠 2월 1일. 이게 중간처분의 등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1월 2일과 3월 1일 사이에 있잖아. 이걸 시작. 중간처분의 등기.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지금 말. 그럼 이때는 왜 직권 말소냐면 을이 을이의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다? 두 명이 되는 거라. 두 명. 소유자가 두 명이 되는 거라. 그럼 이거는 몇 번? 2번. 몇 번? 3번. 동일 부동산의 소유자가 2번, 3번 나란히 올 수 없다. 하나는 지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등기간에 무슨 말소?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가등기 이후의 소유권 이전입니다. 맞아요? 이걸 법학에서는 시이다. 중간처분의 등기. 이래 말하는 거예요. 법조문에는 시이다. 중간처분의 등기. 이거는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지금 말소. 이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공부를 확실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수용이거든. 이거는 97페이지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답을 먼저 딱 해놓고 해볼게요. 제 손을 보세요. 딱 이제 예우 있어야 돼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의 개신만 되면 거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모든 권리는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간에 직권으로 말소를 해 하는데, 여기서는 하는 데가 키가 아니고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예외가 있다. 몇 개? 그럼 그 세 개만 딱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수용되기 이전에 상속 등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하지. 토지 수용이, 다시 할게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럼 이 두 개만 해오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지문에 답이 나옵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 이거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대로 안 써야 돼요? 그대로 써요. 그대로 써야 됩니다. 항상 절차법은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지문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이 두 개 기억하면 돼야 안 돼요? 자, 이거를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자, 여기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설정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이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답니다. 그럼 수용을 하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지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말소 안 하면 사업시행자가 껴안아야 돼요 안 껴안아야 돼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요. 그러니까 다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말로 말하면 채권자다 채권자이다 채권자. 이 채권자는 갑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럼 이거를 수용을 할 때는 이 부동산을 수용하거든. 수용하면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석두기부등본 다 떼봐요 안 떼봐요? 떼보니까 저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줄 때 줄 때 이 사람 불러요 안 불러요? 부릅니다. 그래서 내보납 앞에서 갚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아. 그럼 이 사람은 돈 주는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이게 보상금만 줘버렸다. 이 사람은 돈 안 갖고 도망갔다만 사업시행자가 골치 아프다 골치 안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둘이 딱 불러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해주고 등기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쉬운 말로 해봅시다. 이거 말서 안 하면 사업시행자가 껴안아야 돼요 안 껴안아야 돼요? 껴안아 그럼 사업시행자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그러니까 나빠지지. 그러니까 지우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그러면 나빠지니까 지우지. 그럼 좋아지면 지울 필요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럼 여기서는 세 개를 공부해 볼게요. 세 개를 첫 번째 공부해 볼게요. 지역권 등기는 두 번 한다. 어디 와요? 지역권 등기는 두 번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소유자 갑, 소유자 얼, 도로예요. 이 토지 등기부입니다. 소유자 갑, 이 토지 등기부입니다. 소유자 누구다? 얼, 앞에 거는 갑구, 뒤에 거는 얼구, 얼구. 자, 이때 재판입니다. 얼의 토지는 도로를 물고 있지. 갑의 토지는 도로를 물고 있지 않아요. 그럼 갑이 이 땅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도로가 없으니까 허가가 안 나와. 그럼 얼의 땅 요금 많침을 통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쓸 수 있다. 그럼 이게 성역지지. 이건 뭐다? 요역지. 그럼 성역지는 일부도 돼야 안 돼요? 돼. 일부가 된다는 소리는 전부는 당연히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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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역지는 전부 이어야 한다. 어디 와요? 그럼 갑은 갑은 이 땅을 빌려 쓰면 일반적으로 사용료, 지료를 줘야 안 줘요? 줘. 주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라.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성역지 등기 용지에다가 한다 이 말이에요. 성역지 등기 용지에다가. 그럼 1번에 지역권 설정.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무슨 신청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전부 다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럼 전부 다 공동신청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때 성역지 소유자, 의무자, 요역지 소유자, 권리자. 그래서 공동신청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이거는 답입니다. 그럼 이 성역지 등기 용지에는 갑하고 오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관이 지역권 등기했다 안 했다?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등기했다 안 했다? 하고 난 다음에 등기관이 하고 난 다음에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땅을 빌려 쓰고 있다는 표시를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요역지 지역권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이거는 등기관이 뭘로다? 물론 이게 관할이 동일하면 직권, 관할이 다르면 통지랄 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는 관할이 같아 안 같아? 같아. 그럼 요관이 딱 됐어요. 그럼 요거는 직권을 한다. 요거는 뭘 한다? 신청. 이해했어요? 두 번째, 갑은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요역지와 요 지역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땅을 사업시행자가 현대군설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럼 이번에 사업시행자로 등기가 넘어가지. 넘어가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갑이 갖고 있던 지역권도 같이 가야 돼요? 따로 가야 돼요? 요것도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지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이 땅은 사업시행자가 수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지. 취득했죠? 하면 요 사업시행자가 이 땅의 지역권을 가지는 거는 이 땅의 지역권을 가지는 거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그러니까 말소시킬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맞다. 그때는 항문적으로 말했다는 분리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말소 없기 때문에 불리처. 이걸 지우뿌리면 분리처분이 되잖아요. 소유권만 넘어간 게 되잖아요. 맞다, 맞다? 맞아요. 그러면 답만 딱 이어가면 됩니다. 지역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해결했어요?